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우왕 음악사입니다 오늘은 스위시맥스에서 칼라매트리스 영상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가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쇼로 칼라매트리스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4개를 먼저 임포트를 시켜놨습니다 임포트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 미리 했습니다 시간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런 잉크라는 보시면 아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잉크 번짐입니다 잉크 번짐 영상 마스크에요 마스크용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임포트를 시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클릭을 하셔서 4개를 다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강좌 영상을 정지를 시켜놓고 먼저 임포트를 시키기 바랍니다 다 임포트가 됐으면 1번을 클릭을 합니다 1번 1번을 클릭하시고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를 한 장 넣으시면 되겠죠 2번을 클릭하시고 영상 선명도와 색상 선명도를 픽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30 그러신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어 비포에프터에서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이미지 선명도와 색깔 차이가 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이 뜨시면 다섯 번째 더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 2번 레이어에서 2번 레이어는 여기 30으로 했던 이거를 0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드래그를 해서 마이너스 100을 치시면 됩니다 키보드로 아니면 어 마우스로 클릭하신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쭉 어 드래그를 해서 밑에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0까지 흑백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요 자 그러신 다음에 요 마스크 1번을 체크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요 1번 1번 버튼을 누르시고 바랍니다 레이어 세팅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스크에 체크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게 어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영상이 설명되어 갖고 잉크 번짐 색깔이 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요 잉크 영상을 아 제일 첫번째 첫번째 영상을 40을 줍니다 40 네 이거는 영상 흐림입니다 흐림 자 이렇게 하면 흐림이기 때문에 잉크 번짐이 잘 선명하게 안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60 주겠습니다 60으로 주시고 어 네 이런식으로 60으로 주시고 1번 네 1번 버튼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 오시면 타임이라고 있고요 프리브로 하고 있습니다 프리브로 그러면 여기에 어 쭉 보시면 스피드라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어 50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스피드를 50으로 내려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오케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되는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어 그리고 어 이펙트로 입니다 이펙트로 오셔서 약간 이미지에 액션을 주면은 더 이쁘겠죠 그죠 2번을 클릭합니다 왼쪽 마우스로 2번을 클릭한 다음에 어 를 110 을 주겠습니다 110 을 주시고 여기 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어 회전식으로 어 변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내리지 마시고 조금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이에요 그럼 여기 2번도 마이너스 3 네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밑에 것도 영상을 110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110으로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동일한 겁니다 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언제든 놓고 싶으시면 어 어 그 게시판에 그 인물 투명 이미지를 그때 몇 개 올려놓은 게 있을 거에요 많을 겁니다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투명 이미지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되구요 안 넣고 싶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잘못 들어갔네요 빼주시고 이미지를 앞에 땡겨주시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조금만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늘려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2번을 여기 2번을 클릭하셔서 그리고 또 선명도를 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숫자를 잘 보시면 될 거에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이미지를 다 이렇게 해주시면 확실히 어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2번을 클릭하시고 여기도 조금만 살짝이 어 돌리도록 회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됐구요 어 요 이미지 넣기 싫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굳이 뭐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어 샘플로 저는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가르쳐 드린 거에요 저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완성이 됐습니다 2번 클릭 왼쪽으로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창을 떼시고 다음 이미지를 어 넣으시면 되겠죠 음 자 다음 이미지도 두번째 요 위에 옵션 창에 버튼 두번째 버튼을 왼쪽 모습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30 똑같은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10 30 이렇게 해서 더블 이미지 두 개 됐죠 그러면 두번째를 여기는 마이너스 100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쭉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흑백으로 변했죠 그러면 다시 1번으로 오셔서 영상 1번에 있는 레이어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클릭 마스크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다음에 플레이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같이 선명도를 여기에서 어 70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스피드도 1번으로 오셔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속도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걸로 스크롯바로 하셔야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여기 숫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흠 죄송합니다 그래서 6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2초 그 다음에 여기 트랜지션은 1로 1초로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면 3초로 하게 되면 영상이 좀 빠르기 때문에 아 네 이런식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 된 겁니다 다음에 3번 3번도 마찬가지로 2번 옵션 창에 두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봐도 벌써 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조금 뭐 흐릿한 사진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생명함을 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더블 왼쪽 마우스 클릭 하시고 2번은 흑백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은 60 그 다음에 세팅창에서 1번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스피드 스피드 60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에 체크 오케이 여기도 1초 이거는 다 영상 만들어 놓고 어 바꾸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4번 4번은 이 이미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미지 선명도 수정 이미지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더블 왼쪽 마우스 클릭 네 그리고 두번째 내려주시고 흑백으로 만들어주시고 동영상 마스크에 60 스피드 60 마스크에 체크 이렇게 해서 여기도 1초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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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그리고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흠 2번 2번 슬레드 클릭하시고 옵션 창에서 네번째 이펙트로 왼쪽 방수 클릭하시고 2번을 누릅니다. 2번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도 이미지를 110 이것도 110 그 다음에 1번이 밑으로 했으니까 2번은 위로 3번 왼쪽 방수 클릭하시고 3번 왼쪽 방수 클릭하시고 여기도 110 자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내리시고 3 여기도 마이너스 3 4번 여기도 110 여기도 플러스 3 자 이렇게 하면 영상이 나오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돌아가는 방향이 좌측으로 한번 돌고 왼쪽 우측으로 한번 돌고 하겠죠. 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되셨어요. 그러면 요 빈 공간에 되시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쭉 1번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놓지 마시고 마우스를 놓지 마시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놓습니다. 다 되시면 이렇게 전체가 클릭이 되면 마우스를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카피 창이 뜨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카피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카피 왼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카피해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카피가 된거에요. 노체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5번 5번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패스트 패스트나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영어 V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영어 V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영어 V키를 누르면 이렇게 4개가 임포트가 됩니다. 도대체 되돌리기는 에디트 누르시고 제일 위에 첫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돌아간다 그랬죠. 아니면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패스트 왼쪽 마우스를 클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다 된겁니다. 나머지는 다 된거구요. 일단 돌리시고 1번을 클릭합니다. 그전에 내가 드렸던 올려드렸던 단풍잎 있죠. 가을여행에 들어있습니다. 단풍잎 단풍잎 그거를 꺼내서 열기를 합니다. 그냥 이미지만 왔다갔다 하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다 단풍잎을 하나 넣으면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단풍잎을 하나 더 임포트를 시켜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임포트하는 시간이 조금 이미지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이 임포트가 됐으면 두번째 레이어 두번째 옵션 버튼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이 창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보시면 크로마키가 있습니다. 크로마키 크로마키에서 왼쪽 마우스로 체크 크로마키에서 에디트를 누릅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배경이 블랙이기 때문에 두개만 뜹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창이 그러면 여기는 15 15, 15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 그럼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30, 30, 30, 마이너스 10, 30 근데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를 더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주시면 더 진해집니다. 색깔이 엄청 진해졌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맞추고 싶은 대로 맞추면 됩니다. 20을 줄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칼라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네. 하나 더. 흑백 사진이 사라지면서 칼라가 나오면서 단풍잎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칼라로 변한 부분만 단풍잎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니까 여기 OK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카피를 눌러주시고 올 슬라이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4번까지 똑같은 영상이 자동으로 인포트가 됩니다. 들어가게 돼요. 복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갔으면 OK.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영상이 단풍잎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처음부터 단풍잎을 칼라로 보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려주시고 OK 내려주시고 OK 자 이렇게 해서 아까와 똑같이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드래그를 합니다. 1번까지 클릭이 되면 마우스를 넣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카피 붙여넣기 패스트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럼 들어갑니다. 4개가 그럼 이제 다른 거는 별도로 할게 없습니다. 이미지만 이제 교체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이미지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도 이미지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도 이미지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OK 사람 투명 이미지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셔도 된다 그랬어요. 귀찮아서 넣기 싫다 하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개인마다 또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으면 다시 여기 구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또 패스트 왼쪽 마우스 클릭 또 들어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넣기를 하셔가지고 영상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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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로는 이미지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12번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2분 30초 2분 20초 3분 20초 3분 20초 24장 들어가면 되겠네요 20장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20장 정도면 2분 40초 3분 20초 40초 되겠네요 음악을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운드 트랙 왼쪽 마우스 클릭 아니면 여기 스피커 뮤직 왼쪽 마우스 클릭 플러스 사운드 트랙 플러스 사운드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 음악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음악들을 불러드리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를 하시면 음악이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다가 음악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라 매트리스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영상을 쭉 해서 하시고 다른 파티클 소스가 있으면 여기다가 반짝이 스타별 반짝이 소스도 있으면 넣으시면 더 좋죠 근데 저는 이제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면 인물도 인물 영상도 이렇게 하면 만들면 하면 이쁘겠죠 아니면 이런 석양 배경 석양이 좀 색들이 화려하잖아요 이런것도 넣으셔도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칼라 매트리스 영상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영상 감성 하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 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단풍잎이 좀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12초로 되어있는데 8초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시고 엔터 치시면 전부 다 8초로 바뀝니다 지금 단풍잎이 전환되다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큰일을 뻔 봤네요 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 12초로 좀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 하시면 12초로 하셔도 됩니다 12초로 하셔도 되게 돼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12초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꾸시고 엔터 치시고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지 차라리 시간을 좀 줄이는 게 낫지 그죠 왼쪽 마우스로 1번 트랙에 슬라이드 그래서 이 단풍잎 날리는 영상을 레이어 1번 레이어 세팅 1번을 클릭하시고 여기 로핑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12초로 해도 1번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시 리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네 멈추지는 않죠 다시 리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어 약간 끊기는 현상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8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낙엽 영상 타임을 생각을 안하고 12초로 했습니다 낙엽 대전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다 안하고 12초로 배열될 지금 이 낙엽은 여기 이 낙엽 내용은 여기